일단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후반 밸류가 훨씬 좋았어가지고 이제 탑에서 사고가 나도 그대로 갔다면 아펠리우스가 성장이 굉장히 잘 돼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할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금지된 거를 간 것도 저희 실수도 맞는데 그에 대한 페널티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사실 그냥 뭐 일단 인게임 안에서는 후반 가보자 좀 분리했던 게임이었어서 그냥 후반 가보자 후반 가면 우리가 밸류 더 좋으니까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선수들에게 더 한 번 더 잘 숙지시키겠고요.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작년 뭐 플레이오프나 선발전에서도 퍼즈가 좀 오래 나온 상황이 있었는데 좀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항상 좀 뭔가 솔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규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. 네 좀 제 심정은 지금 그렇습니다. 사실 저희도 그거는 숙지는 돼 있는 상태여서 금지라고. 근데 에이밍 선수가 그냥 실수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판매를 하라고 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웨이브 손해라던가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템을 대파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 거의 터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합의점을 찾는데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